안녕하세요 여왕사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사, 그리고 전치사구에 대한 인트로 강의이고요 부제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문법적 용어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영어를 공부하는 많은 수강생은 이런 용어를 들으면 바로 귀를 닿더라고요 방금 말한 개념은 동사나 문장을 형용사와 부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문장을 다채롭게 해주는 역할이니 당연히 많이 사용이 되겠죠 오늘은 각 내용에 대한 인트로이고요 각 개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부정사를 보도록 하죠 투부정사는 to와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말해줍니다 동사들 다시 말해서 명사와 형용사, 부사로 바꿔주는 방식이죠 이제 동사로 저희가 do와 make, use를 보도록 합시다 각 뜻은 하다, 만들다, 사용하다 라는 뜻이고요 전부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 뒤에 s가 붙어있지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동작을 나타내주는 표현인데요 동사자리 이외에 표현해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동사에 to를 붙여서 to do, to make, to use 라고 한다면 각각 어떤 뜻이 될까요? 일단 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을 가진 to에 to를 붙여보게 되면요 명사로서는 할 것, 형용사로서는 할, 그리고 부사로서는 하기 위해서, 혹은 하기에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각각 뜻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이제 미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잠시만 영상에 멈추신 다음에 다음 동사들은 어떤 뜻으로 바뀔지 제가 알려드린 뜻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각각 보도록 하죠 to make는 명사로 만들 것 이란 뜻을 가지게 되고요 형용사로는 만들, 부사로는 만들기 위해서, 혹은 만들기에 라는 뜻을 가지죠 그렇다면 to use는 명사로 사용할 것, 형용사로는 사용할, 부사로는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적 개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뜻들은 전부 다 미래적인 뜻을, 미래적인 행동을 말해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이제 이 정도로 연습을 하시고요 저희가 넘어가서 이제 동명사 혹은 현재 분사라고 불리는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ing를 붙이면은 어떤 뜻이 될까요? 만약 뭐 뭐 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셨으면은 틀리셨습니다 동사에 ing를 붙인다는 것은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명사, 형용사, 혹은 이제 부사의 뜻으로써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이 자체로는 동사 플러스 ing라는 이 형태 자체로는 절대로 뭐 뭐 하고 있다는 동사 진행형의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수강생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동사에 ing를 붙였을 때 그 명사의 뜻은 뭐가 되냐면 뭐뭐 하는 것, 형용사로는 뭐뭐 하는, 그리고 부사로서는 이제 동작과 같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동을 말해줄 때 쓰는 뭐뭐 하면서 라던가, 결과와 이유를 말해줄 때 사용하는 뭐뭐 해서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에 ing를 붙인다는 것은 명사, 형용사, 부사로서 사용했다는 뜻이고 그 뜻은 각각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해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들을 이제 동사에 붙여서 이용해 보도록 하죠 동사는 저희가 watch, make, surprise 라는 예제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사에 ing를 붙여 보면은 watching, 그리고 make는 이를 탈락시키고 making으로 surprise 같은 경우도 역시 이를 탈락시킨 상태로 surprisin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영상은 멈추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뜻을 바탕으로 watching, making, surprising 이라는 뜻을 한번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watch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에 ing를 붙이게 되면요 각각 보는 것, 보는, 보면서, 봐서 라는 뜻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making 같은 경우에는 만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 만드는, 만들면서, 만들어서 라는 뜻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surprise의 뜻은요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ing를 붙여서 surprising 이라고 하게 되면요 놀라게 하는 것, 놀라게 하는, 놀라게 하면서, 놀라게 해서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시 뜻을 보게 되면요 하는 것, 하는, 하면서, 해서 라는 뜻은요 앞서 본 이제 할 것, 할, 하기 위해서, 하기 보다 좀 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를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도표로 보게 되면요 저희가 어떤 동작을 한다고 했을 때 미래에 할 행동이면은 투부 정사를 그리고 각각 하는 행동이면은 약간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하는 행동을 말해준다고 하면은 ing 형태로 바꿔서 말을 해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분사 p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p는 past participle 즉, 과거 분사를 줄여서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같은 말이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번엔 make, use, give, tell의 과거 분사 형태인 made, used, given, told를 이용해서 저희가 과거 분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분사는 앞서 배운 현재 분사처럼 형용사와 부사의 의미만을 가집니다 과거 분사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수동입니다 수동 수동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당한 거고요 이 당한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물건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당하는 입장에서 사람이 그 행동을 당할 수도 있고요 물건이 행동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입장에서 말해주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한국어로 요약해 보면요 과거 분사의 형용사에 적을 뜻은요 뭐뭐 된 아니면 뭐뭐 해진 아니면 뭐뭐 받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부사에서는 되게 특징적으로 if를 사용하지 않고도 저희가 가정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행동의 이유나 물체의 상태를 말해줄 때도 저희가 과거 분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는 게 아니라 된 채로 돼서라는 의미를 가질 텐데 정리해 보면요 이제 if 가정법에서 사용이 될 때는 뭐뭐 된다면 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태나 이유를 말해줄 때는 뭐뭐 된 채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다음 made나 used나 given told에 이런 의미들을 넣어봐서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저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ade를 보게 되면요 made는 만들다라는 행동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만약 이 분필을 만든다고 하면 이 분필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게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로서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이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사로는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진 채로 혹은 만들어져서와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used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하다 라는 동작을 당하게 되는 거겠죠 제가 만약 이 분필을 사용한다면 이 분필의 입장에서는 사용이 된 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로서의 뜻은요 이제 사용이 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부사로는 각각 사용이 된다면 사용이 된 채로 사용이 되서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기분을 보도록 하죠 기분은 이제 주다라는 행동을 당하는 건데요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글자만 바꿔서 보게 되면은 이제 주어진 이란 뜻을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준다면은 상대방은 그 어떠한 물건을 받은 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로서의 뜻은 이제 받은, 주어진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을 이제 부사의 뜻으로 본다면은 받는다면 혹은 주어진다면 받은 채로 받아서 혹은 뭐 주어져서와 같은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텔의 과거 분사인 톨드도 비슷합니다 얘도 이제 말을 해준다라는 텔의 과거 분사잖아요 말에 주다를 당하게 되면은 들은 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텐데 형용사로서는 이제 계속 들은 이라는 뜻이 될 테고 부사로서는 듣는다면 들은 채로 혹은 들어서와 같은 뜻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과거 분사는 이제 당한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든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이런 동사들만 말고 다른 동사들도 한번 바꿔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관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에는 that, which, who, whom, whose가 있고요 관계부사에는 that, where, when, why가 있어요 대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이 질문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what과 how는 관계사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what과 how는 관계사로 외우지 마시고요 나중에 따로 공부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what이나 how 같은 경우는 현용사로서 뜻을 못 만들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관계사라는 거는 크게 보게 되면요 어떠한 동사나 문장을 조금 더 자유롭게 얘네들 아까 본 것처럼 과거분사나 현재분사 그리고 투부정사보다 좀 더 자유롭게 현용사나 부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를 관계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책에 있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생각이라는 명사를 한번 꾸며 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어떤 생각인지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해야 돼요 내 머릿속을 스쳐간 혹은 이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생각이라는 이제 이 명사를 내 머릿속을 스쳐간 이라는 표현이 꾸며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 문장을 만들기 전에 아셔야 될 거는 스쳐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스쳐간다 영어로는 come through my mind 네 이 머릿속 내 생각을 통해서 지나간다 라고 이제 말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이걸 현용사로 바꾸는 게 이제 관계사입니다 자 생각은 영어로 이제 a thought 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 머릿속을 스쳐간 거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스쳐간 이라는 표현을 형용사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that 혹은 which가 될 겁니다 그래서 that이나 which 써 주시고 나서 둘 중 하나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that 과거니까 came through my mind 이렇게 말해 주시면 이제 관계사를 사용해서 이 a thought을 생각이라는 것을 꾸며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that이나 which 이런 관계사 다음에 바로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근데 꼭 동사만 사용하실 필요 없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표현도 저희가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가졌던 생각이라고 해볼게요 네가 가졌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에요 네가 가졌던 그렇게 되면 영어로는 a thought 똑같이 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네가 가졌던 거니까 주어와 동사가 차례대로 말해 주시면 돼요 주어와 동사를 차례대로 말해 주셔서 that you had 라고 말해 주시면은 이제 네가 가졌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관계사 다음에는 이제 동사나 주어 동사가 올 수 있고 그거를 이제 형용사로 만들어 준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치사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구는 뭔가요? 간단히 말해서 전치사구라는 거는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부분을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 Seoul, at school, with glasses, to you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부분을 전치사구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명사를 꾸며줄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학교에서, 안경을 가지고, 안경과 그리고 to you, 너에게로 라는 부사로서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people이라고 적는다고 하면은 People in Seoul 이라고 하면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아니면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이라는 이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A girl with glasses 라고 하게 되면요 어떤 소녀냐면요 안경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안경을 낀 소녀라는 표현도 저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 제목이기도 한 여기다가 the map을 붙이게 되면요 the map to you 그러면은 너에게로 향하는 지도 와 같은 말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떠한 명사와 그 명사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전치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신기하죠? 이제 이런 파트를 한 번씩 한 번에 공부하는 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각 내용을 공부하시고 앞서 봤듯이 동사에 to를 붙여서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혹은 i인지 pp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이 형태를 바꿔서 각각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쭉 공부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요 내용을 정리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로 활용할 수 있는 투부정사, 현재분사 혹은 동명사 그리고 과거분사, 관계사, 전치사구를 봤습니다 되게 간단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걸 어떻게 명사를 꾸며주는데 사용할지 저희가 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zos slowsgeries